안녕하세요 김용민TV의 숨은 진주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심란하시죠?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코로나19가 사랑제일교회를 클러스트로 해서 또다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거짓과 혐오로 무정한 광기의 집단이 우리의 공동체를 한순간에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조금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생명사상의 스승으로 일컬어지죠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이야기 모음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골랐습니다 1997년에 이 세상에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도 꾸준히 읽히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셀러라니까 그렇긴 하네요 무의당 선생이 많이 팔리기 위해서 이런 책을 만들자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 무의당 선생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 세상을 본다면 특히 한국 교회의 현상을 본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도 그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무의당 선생이 강연한 내용을 구술한 글들이 있고요 또 직접 쓴 글도 몇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대담이 실려 있습니다 대담이 재미있습니다 무의당 선생의 사상의 고갱이를 우스란히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사상의 스승 장일순 선생 장일순 선생은 평생 그야말로 흙과 땅과 생명에 대해서 고민했고요 그리고 노자를 비롯해서 장자 그리고 불교, 기독교, 동학을 아우르는 아주 드넓고 깊은 사상의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화 예술에도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글이나 그림을 보시면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장일순 선생, 무의당 선생의 성정이 간결한 그림과 그리고 동심이 어린 글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무의당 선생의 사상이 응축된 책이 저는 바로 나락한 알 속의 우주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많이 쓰시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현주 목사, 암호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암호개 선생과 대담식으로 쓴 무의당 선생의 노자 읽기도 참 재밌고요 그리고 무의당 장일순 평전도 나와 있죠 여러 책들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만 나락한 알 속의 우주, 이 책 한 권 또는 제목 한 마디만으로도 무의당 선생의 사상을 그대로 응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나락한 알 속의 우주 꼭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짤막하게 몇 문장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밥상에서 한 문장 보겠습니다 이 제목만으로도 동학사상의 에센스, 정수가 그대로 드러나죠 이 밥 한 그릇에 얼마나 수많은 인연과 사연들이 어려 있을까요 그 무늬들, 밥 한 그릇이 전해주는 그 무늬들의 이면들을 읽어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의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연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구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글로 다슴어서 쓴 글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 있다 생각하시고 장일순 선생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읽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신용을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거냐 천지의 도리, 하늘과 땅이 살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적어도 그 쌀, 뭐냐면 농약 많이 안 들은 것 먹어야 되겠어 배추, 농약 안 친 거 먹어야 좋다 이 말이야 그게 얄밉더라도 좋다 이 말이야 왜 얄밉더라도 좋으냐 그렇게 해서 땅이 살아야 한다 이 말이야 땅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땅이 돼지면 사람 살 수 있어요? 흙이 죽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유치원 애들하고 얘기해도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잊고 사니까 태양이 없으면 말이요 이 땅 위에 살 존재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주머니 없다고 그러니까 이 땅이 없으면 이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인간이 하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만물이 없어도 살 수가 있냐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것하고도 떠나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꼬라지가 전부 그런 거죠 너 아니면 내가 못 살 줄 아니? 내 맨 이식이거든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야 문장이 많이 뭐랄까요 정갈하지는 않죠 구어를 그대로 옮겨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안고 있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땅이 되어지면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죠 태양이 사라지면 인간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죠 하늘과 땅이 사라지면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합니다 이 지구가 망가지면 인간이 망가진다는 것 땅이 황폐해지면 인간이 황폐해진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사실을 애써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만물과 다 인연을 맺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인간의 삶은 척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뭐 이렇게 그럴싸하게 말하는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이런 거친 언어처럼 보이지만 생명사상의 핵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 없이 어떻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늘이 막지 않고서야 땅이 비옥하지 않고서야 있는 그대로 간직하지 않고서야 뭐 간직할 필요도 없죠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서야 어떻게 인간이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밥상 한글은 그 거룩한 의미들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밥상에 가득하죠 왜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 한 문장 보겠습니다 세상 일체가 하나의 관계라는 강연의 한 문장입니다 동학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은 이해라고 우리를 얘기하지만 언어나 삶, 행동 자체의 동학사상이 그대로 스며 있는 것 같습니다 육화되어 있다거나 내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학의 2대 교주이신 해월 선생은 밥 한 사발을 알면 세상 만사를 다 아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암 손병희 선생도 밥 한 사발은 백부소생이라 즉 많은 농민들이 땀 흘려서 만든 거다 그러셨어요 백부소생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백성들의 백성들이 나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만이 땀 흘려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일체가 앙상불이 되어서 하나로 같이 움직여서 그 밥 한 사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밥 한 사발은 우주적인 만남으로 되는 거죠 밥 한 사발은 우주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이랍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해월 선생 말씀에 이천식천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동학에서 일컷되 인내천이라 그리고 사람만이 하늘이 아니라 국식 하나도 하늘님이다 이 말이야 돌 하나도 벌레 하나도 하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무시하면서 그건 공상주의든 자본주의든 마찬가지예요 무한히 자원을 개발해서 제대로 분배만 하면 그게 복지고 민주주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계와 부딪히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인류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류가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지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이 회복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코로나라는 지구의 전사가 파견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도 이 인간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무휘당 선생은 일갈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 한 알도 벌레 하나도 다 하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 한 그릇을 먹는 게 아니고 한우를 먹는 것이죠 세상 일체가 하나의 관계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와 관련해서 자꾸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백석의 시들인데요 국수도 그렇고요 선우사라는 시도 그렇고요 먹을거리와 관련된 백석의 여러 시편들이 떠오릅니다 밥 한 그릇에 밥 한 사발에 우주가 깃들어 있다는 무휘당 선생의 통찰이 백석 씨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글 보겠습니다 나락 한 알 속에 우주가 있다 라는 글입니다 밥 한 사발에 우주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벌레 하나에게도 한울이 깃들어 있다고 했죠 그럴진데 나락 한 알 속에 왜 우주가 없겠습니까 이 우주를 읽는 눈을 길러야 나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신음하는 지구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보셨지만 나락 한 알 속에도 아주 작다고 하는 머리털 하나 속에도 우주의 존재가 내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불교의 화엄경 같은 데서 보면 일미진중 함시방 시방일 우주 조그마한 티끌 안에 우주가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생명에 대한 믿음이 좁쌀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 바다를 비켜라 하면 비킬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그 모범이에요 너희들 나처럼 살아라 하는 말 하셨지 너희들 속에 생명에 대한 신념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드레피는 그 조그만 꽃 속에 무한함이 있다는 걸 압니다 빌라도에게 잡혀가 네가 왕이라지 하니 아 지금 자네가 나보고 왕이라고 했잖아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왕 아닌 자 어디 있나요 제 께에 제가 넘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도대체 너희 나라는 어떤 나라냐 아 내 나라 내 나라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남의 것을 힘 있으면 다 빼앗아 갖고 갔다가 별짓 다 하고 반반한 개집년 있으면 데려다가 종년으로 쓰고 몸 다 버려놓고 남의 금덩이고 보석이고 있으면 덮어놓고 다 노략질하는 그런 나라 아니란 말이야 자연 속에 만물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생명의 나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나라 나눌 수 없는 나라 그러나 그것이 전체를 절대 절명으로 지배하는 나라 그 위대하심이 길가에 피는 작은 꽃 한 송이에도 있는 그 나라 그걸 얘기했어요 참 엄청난 말이죠 그런 거룩한 사람들 사심 없던 사람들 욕심이 없던 사람들이 일찍 알아들었지요 그런 사람들은 성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안병모 선생의 갈릴레아 예수가 떠오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한국의 기독교 대호각성하지 않으면 참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의당 선생의 생명과 어울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게 할 줄 압니다 자기들만이 사랑하고 자기가 믿는 종교만 귀한 줄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으로 대표되는 그런 종교야말로 대단히 위험하죠 대단히 폭력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가 있죠 요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이 사유를 밀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한국기독교는 물론 훌륭한 목사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는 심대한 위기에 처할 것이고 이 교회만 위기에 처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사회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상상하기 싫었던 국면으로 접어든 길목에서 무의당 선생의 글을 잠깐 읽어봤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화가 정말 많이 나는데 어찌하면 좋을지 고민이 깊습니다 일체 중생이 내 한 졸귀 꽃 속에 깃들어 깃들믈 알아야 하거든 오늘은 심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이야기 몸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TV